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달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예스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술에 대한 7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7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승낙을 받을 때 아마 훨씬 더 승낙의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스킬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를 예스로 바꾸는 7가지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기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었죠 뭐 약간 상대가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그림을 파악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비슷한 건데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데서 알바를 한다고 할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5분만 기다려주시겠어요? 10분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만들어드릴 테니 5분 정도 기다려주시겠어요? 10분 정도 기다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로 만들어준다 이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함께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릴 테니 5분 정도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 기다림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 해볼게요 근데 뭐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급하게 내리니까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안내반송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뒷자리 승객께서는 앞쪽 승객이 내릴 때까지 자리에 있게 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쵸? 근데 이거는 버스 기사인 혹은 버스 회사인 그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왜 기다려야 돼? 당연히 이 생각에 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버스 기사 원하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뒷자리 승객께서는 시간이 걸리니 천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천천히 준비해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이점들 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천천히 준비하시고 나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아 뭐 좀 천천히 준비해 되겠구나 승객 입장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말을 바꿔서 하면 훨씬 더 듣기 좋고 상대방이 거부감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유도하기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유도하기 뭐 이런 데면 이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말을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그거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들어가고 싶은데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반발심이 생기면서 이런 규칙들이 어글정도 높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잔디밭에 들어가면 노약냄새가 옷에 뵐 수 있습니다 아 노약냄새 옷에 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싫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걸 하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의 자유주기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이왕이면 내가 선택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두 가지 이상으로 나열해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거죠 선택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이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건데 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왜 너랑 데이트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파스타, 마카롱 있는 카페를 알고 있는데 금요일이 좋으세요? 목요일이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하죠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시면은 마카롱 드시러 가실래요? 파스타 먹으러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상대방이 머릿속에 이 사람과 갈지 말지를 집중하기보다는 마카롱 먹을까? 파스타 먹을까?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의도, 목적이 달성적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채워주기입니다 2단계에서 상대의 머릿속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좋은 얼굴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입니다 원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죠 본능이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야근 부탁해도 될까? 이건 내가 원하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야근을 뭐하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뭐 누구누구씨 기획서 되게 잘 쓰잖아 잘 통과되고 혹시 이번에도 이번 기획서 써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부탁하는 톤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번 기획서를 되게 잘 쓰잖아요 이번에 되게 너무 중요한 기획서라서 그런데 혹시 이번 기획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채워지면서 아 역시 또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승낙을 해준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술은 당신만으로 한정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모임에 와주세요 한 분은 모임을 주체하면 나만 내 입장만 반영이 된 거죠 상대방이 채워지면 내가 왜 시간 들여서 거기 뭐하러 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뭐 누구씨는 꼭 오셔야 돼요 누구씨가 없으면 모임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당신이 특별한 존재다 당신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기술 중 하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런 것들 당신뿐이다 이런 것들을 되게 부각시켜서 상대방의 그 내적 충족감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팀워크화 하는 겁니다 팀워크화 사람은 어떤 사람 지시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지 당연히 싫어하죠 왜 해 너 네 말 왜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부해 아무도 공부 안 하죠 자녀들에게 같이 공부하자 이러면 같이 하자니까 훨씬 더 거부하게 좀 불편해지는 거죠 상대방이 있잖아 그럼 뭐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대한테만 시키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귀차니즘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느낌을 되게 주기 쉬우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그럴까?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이거는 최후 수단과 동시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에서 뭘 서류를 처리할 일이 있어요 영수증 경비 처리할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영수증 경비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왜 일을 더 주는 거야 아 싫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수증을 처리해야 된다는 나의 이점만 딱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감사의 말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늘 고마워요 혹시 영수증 경비 처리 돼요? 라고 말하면은 내가 대답 안 해주고 싶어도 그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앞에 감사를 붙여주면은 감사를 표현해주면은 훨씬 더 상대가 예스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스킬을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상대가 좋아하는 걸 먼저 파악하기 두 번째가 싫어하는 것을 살피하도록 유도하기 세 번째가 선택의 자유주기 네 번째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채워주기 다섯 번째가 당신만으로 한정하기 여섯 번째가 팀워크화하기 일곱 번째가 감사 표현하기 일곱 가지 기술을 잘 기억하시면은 아마 내가 부탁하거나 내가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 승낙을 이끌어낼 때 굉장히 그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서 실생활에서 잘 이용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꿈꾼자 성장읽기는 긍자결절으로 자기가 성장한다는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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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